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람아, 나 가자. 베란다 나가자. 가자. 옳지. 아유, 어색해. 깎아 먹을래? 깎아 안돼. 살 빼야 돼. 아람아, 이쪽으로 와. 아람아, 일로와. 베란다 가자. 일로와. 일로와. 깎아 소리야. 움직이네. 아람아, 일로와. 쉬하러 가자. 자강으로. 가자. 가자. 괜찮아. 나 그렇게, 처음엔 다 그렇게 걸어. 일로와, 가자. 아유, 자. 점퍼요. 일로와. 가까먹자. 옳지. 옳지, 일로와. 아우, 싫어. 일로와. 점퍼. 일로와, 점퍼. 깎아 줄게. 응, 먹어. 아우, 먹어. 아람아, 점퍼해. 해. 신발 익숙해져야 돼. 아람아, 점퍼. 아람아, 점퍼. 아람아, 점퍼. 아람아, 점퍼. 네, 나가. 옳지. 이제 신발 신는 거야, 맨날. 베란다 나올 때에도. 우리 아람이 걸어볼까? 베란다 물 청소도 해야 되겠다. 아람이 가서 쉬해. 얼른, 가서 쉬해. 갑자기 애들로 보여. 아구 싫어. 아. 빨간색만으로.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